주말 뉴스쇼 3부입니다. 한 주간의 화제 인터뷰를 정리하는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오늘도 경향신부 박순봉 기자, CBS 김동빈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지난 한 주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 맞아요.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이야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처음 만날 인터뷰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 날 이뤄진 인터뷰인데요. 인터뷰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제가 민주당 논평을 보니까 이렇게 논평을 냈어요. 국민이 제 한복판에 있는데 대통령도 여당 대표도 장관도 보이지 않았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최근에 온라인상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가장 많은 비판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무정부 상태라는 비판이 온라인상에서 많이 지금 해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굳이 외교 일정을 하고 있는데 외교와 민생이 따로 있지 않으니까 대통령은 그대로 하고 군무총리도 하면 되는데 무슨 트집을 잡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아니 그런 식이면 오송 지하차도에서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군무총리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식이면 충북도지사가 하면 되죠. 충북도지사가 왜 필요합니까? 청주시장이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현대민주주의 정치의 책임 정치라는 부분을 완전히 망각을 하고 있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화상회의하면서 실시간으로 보고 다 받고 지시도 하고 그랬다. 이렇게 반론하는데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정운영과 나라 경영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그런 식이면 굳이 어제는 현장에 왜 오셨습니까? 현장에서 왜 중대본 회의를 주제를 하시죠?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잠시 잠깐 그때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 피해가면 된다라는 그런 말하자면 이게 잔머리 굴리기식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정말로 비 피해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진정성이 안 느껴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민주당은 나토 순방 중에라도 돌아왔어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아니면 나토 순방까지는 하고 우크라이나까지는 가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쪽이신가요? 그게 외교상 프로토콜이죠. 우리가 지금 이런 경우에 외국의 정상들이 어떻게 했는지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캐나다 총리가 일본의 아베 장례식에 불참하고 이탈리아 멜로닝 총리가 홍수 때문에 G7 회의를 취소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일본의 총리가 태풍 때문에 유엔총회 출국을 미루고 이런 많은 사례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통령이 해외에서 외교 일정을 수행한다는 것은 국익의 대변자로서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국익의 가장 핵심이자 제1의 요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익의 최일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빚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고 철도가 끊기고 난리가 났는데 화상으로 보고받고 지시 다했다. 대통령 없으면 총리가 하면 되지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하는 것은 국익의 대변자로서 대통령의 외교상 프로토콜도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돌아오시는 것이 그것이 외교상 관례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에 미리 김치 국분부터 마셔가지고 재금 사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을 관철시키겠다. 이것도 굉장히 형식 논리입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한 쟁점이 있었고 또 하나 쟁점은 뭐냐면 사실 민주당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보다 더 크게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김건희 여사의 명품 편집샵 방문이에요. 한 16명 정도의 경호원을 대동하고 5군데 편집샵을 방문했다는 게 현지 보도. 리투아니아 현지 보도로 알려졌죠. 대통령실에서는 영부인이 지나가는데 거기 매장 직원이 친절히 초대를 해서 들르게 됐다. 구경만 하고 물건 구입은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공식 입장은 아니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 책임을 물어서 바로 해임해야 됩니다. 이 발언한 사람이요? 바로 책임을 물어서 해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보십시오. 감당이 안 되는 발언을 해서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렇게 해명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수혜로 고통받는 대한민국 국민이 열받겠습니까? 열받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그리고요. 이게 지금 해명도 이런 식으로 내놓고 하는데 이 전부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말하자면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명성을 없애고 이 실명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영부인에 대한 보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식화해야 되는 겁니다. 인력과 조직과 예산을 대통령실 공식 직제에 편성을 해서 보자를 받으면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해가지고 오히려 일을 더 키우게 되는 그런 일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대한민국이 후진국도 아니고 그 해외에 나가가지고 무려 사람을 16명이나 이끌고 댕기면서 이게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권력을 즐기고 만끽하는 것을 넘어서서 권력의 어떤 오남용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해외에 나가가지고 어디 산책을 댕기더라도 그 나라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단촐하게 꾸려가지고 그 나라 국민들에 오히려 녹아 들어가는 이런 순방들을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티나게 16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몰려댕기면서 이거 저 후진국식의 어떤 권력 행사 아닙니까? 권력의 오남용으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전 의원님 제2부속실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해외 순방 중에 공식 일정 없을 때 공식 일정 없을 때 영부인들은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내나요? 극히 조심하죠. 극히. 경호상의 안전조치 수준에 딱 맞게끔 단촐하고 절대 그 나라 국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든지 또는 위세 등등하게 사람들을 우욱 끌고 댕긴다든지 이런 것의 어떤 행사 일정 같은 경우를 잡지를 않죠. 그래요. 이 명품 쇼핑 해명한다고 지금 줄리 소환하고 청담동 술자리 소환을 또 하시는데 이 손익 계산이 안 맞는 비유법이에요. 그럼 무슨 말씀이십니까? 명품 쇼핑에 대해서만 하시면 되지 또 줄리 또 청담동 이거 소환하는 순간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만 안 좋아질 뿐이지 지금 국민들의 해명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할 의무가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영부인에게는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용산 대통령실로 옮긴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 필요 없이 해명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해명을 좀 해라. 20초 남았는데요. 제2부속실을 만들어야 된다는 민주당 입장 여전합니까? 아니 이것은 저희들의 요구가 아니고요. 이게 공식 국가라면 정상 국가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조직과 인력과 예산의 편제를 통해서 보좌받는 것을 공식화하지 않으면 늘 익명성 뒤에 숨어서 권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행사된 권력은 끊임없이 이런 사단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18일 화요일에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인터뷰 듣고 왔습니다.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제2부속실장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수혜 대응 방식과 김건희 여사가 경호원을 대동해 쇼핑에 나선 것을 두고 후진국형 권력 행사다 지적을 했고요. 또 전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자인데 너무 무책임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얘기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기자들과 깊숙한 얘기들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나토 순방에 이어서 리투안이나 우크라이나 방문을 했는데 비피해가 심각한데 당초 일정에 없던 우크라이나 방문을 하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루면 안 됐나 이런 건데 또 이제 대통령실이 해명을 내놓은 게 당장 한국에 뛰어가도 수혜 상황이 바뀔 수 없다. 그런데 전재수 의원은 이 말을 한 사람 잘라야 된다 이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당이나 아니 왜 이런 해명을 내놓은지 들은 얘기 있으세요? 여권 전체적으로 이 발언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게 공식 브리핑에 가깝거든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로 돼 있긴 한데 현지에서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혹시 지금 한국의 피해 상황이 심각한데 취소하고 갈 그런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고위 관계자가 답변을 한 건데 일단 이런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다 잘못했다라고 하고 정무적으로 실패한 발언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김영환 충북지사도 자신이 빨리 갔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는 없다. 비슷한 취지로 답변을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됐거든요. 그런데 또 어제 여권 관계자가 제가 따로 사석에서 하는 얘기가 김영환 지사의 그 발언 때문에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언이 불러들여지니까 그것도 굉장히 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대체적으로는 좀 반대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만 속내로는 그런 얘기들은 해요. 그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잘못됐는데 다만 대통령이 꼭 돌아왔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돌아오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맞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들이 어쨌든 지금 소위 외치하고 내치로 좀 나눌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로 외교 분야에 조금 더 중점을 둬야 되고 국무총리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치 내치 나눠서 본다라고 하면 또 그리고 대통령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돌아가면 그게 오히려 더 시스템으로 안 돌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메시지는 실패를 했지만 대통령이 거기 가서 우크라이나에서 국익을 챙기고 총리가 현장 상황을 챙기고 이런 구조가 오히려 더 맞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많이 지적이 나오는 게 재난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건데 정부가 좀 뭔가 이런 재난 상황에서 너무 미온적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이잖아요. 이런 상황과 좀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될까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결국 행안부 장관 공석 문제도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보면 여당에서는 강하게 받아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류를 좀 물어봤더니 여권에서 일단 하는 얘기는 행안부 장관 공석 문제는 좀 아쉽긴 한데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야당에서 발목을 잡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공석이 됐느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탄핵을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판단을 받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공석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책임 추궁을 주고 받으면 결국에는 또 야당에서 이태원 참사 문제도 꺼낼 거고 이렇게 계속 공방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대응을 안 하는 그런 기조라고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 때문에 제대로 안 돼 있는 건 맞고 그리고 여권에서도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물론 당시에 공석이 됐으면 대체할 사람을 찾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는데 다만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께서 좀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의 상황 어떻게 봐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온라인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정부 상태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참사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대처도 문제지만 뭔가 주는 메시지의 문제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점을 계속해서 민주당도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이태원 참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달아 일어나는 이런 참사에 대해서 위로나 사과, 최소한의 사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런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거고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건데 이게 조금 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논란인 게 김건희 여사 쇼핑 관련 보도가 현지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걸 두고서는 해명을 한 게 가게에서 김 여사가 지나가는 걸 봤고 가게 상점 상인이 친절하게 대해서 들어갔다 이런 해명도 있고 이걸 두고 호객 행위에 김 여사가 쇼핑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전 이 해명도 이게 공식적인 해명인 건가요? 이게 사실은 매일경제신문하고 인터뷰에서 익명으로 나온 발언이에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핵심관계자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익명으로 보도한 내용이고 사실 여권 내에서는 이 발언 가지고도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이 가도 상황이 바뀔 게 없다는 것은 공식 브리핑이에요. 익명이긴 하지만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거는 언론사하고 인터뷰하면서 나오는 전화통화에서 나온 표현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저한테 이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사람 누구냐? 익명이긴 한데 이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비판적인 분위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용산 쪽에 물어봤을 때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지금 여당의 정치인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 보면 아실 텐데 물건을 안 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현지에서 물건을 산 건 없다. 그런데 그 입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해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무대응 기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안 샀다라고 하면 그러면 야당에서 추가적으로 안 샀다라는 걸 증명하라고 할 거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공방이 되면서 이게 결국 정쟁이 되기 때문에 대응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무대응 기조로 가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익명의 관계자가 호객행이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 과정이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응을 안 하려고 했는데 누군지 확인은 못했지만 익명으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대응을 내놨고 그 발언조차도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전반적으로는 지금 대응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권 전체적으로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좀 회피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여사에 대한 그런 공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없고 대응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대응을 한 사람은 아직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저는 아는데 그리고 이제 아까 공식 브리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위관계자의 공식 브리핑은 많은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대통령실 브리핑은 익명으로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한다거나 밝히거나 하지는 않죠. 저도 당연히 안 하는데 다만 아는 사람들은 많고요. 그 다음에 한 언론하고 인터뷰한 거는 추정만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언론사에서 확인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이제 좀 얘기들은 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의 대응에 대해서는 여권에서 좀 불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무대응 기조에 대해서도 하나 또 말씀드리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것도 역시 공식 브리핑입니다. 브리핑했던 내용 중에 보면 이 여사의 쇼핑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답을 해요. 두 번째 질문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미 과거에 줄리라든지 청담동 술자리라든지 여야 간의 정쟁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대응 기조고 특히 그 사례로 줄리 청담동 술자리 이걸 들었다라는 거는 이 두 개는 이제 여권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가짜뉴스로 확인이 된 두 개의 사례를 드는 거거든요. 즉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주진 않지만 지금 나오는 의혹들은 가짜뉴스다. 이런 톤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해명이 더 이제 이런 루머들을 더 상기시킨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실의 이런 메시지 관리가 좀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한데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현재로서는 아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탓이라고 좀 보는 분위기들이 있는 거죠. 일단 그 개인들이 어떤 이제 그 사람들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왜 이런 실수가 나왔는지도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익명이니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어쨌든 간에 지금 개인들이 좀 잘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여권에서도 좀 이 분야별로 대변인들을 좀 따로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수석이 하기도 하고 차장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실장이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고위급들이기 때문에 직접 책임지고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어쨌든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이런 것들은 많이 훈련이 안 돼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대변인들한테 맡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 이른바 뭐 김건희 리스크라고도 이제 하잖아요. 이게 앞으로 계속 될 것으로 보는지 이번 건은 당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김건희 리스크는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거는 이른바 김건희 라인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이에요. 이 이슈가 민주당에서는 정말 이제 연말까지 장기적인 이슈로 이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재명 대표가 국조 추진까지 내려 걸었는데 국감 시즌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국정조사 대상까지 될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이게 뭐 김건희 라인이다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강하게 이번 국감에서도 강하게 추궁을 할 것 같아요. 그 관련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양평군 관련해서 결정을 내렸던 국장의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김건희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리스크는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민주당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지난주에도 다뤘지만 명락회동이 연기된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 또 연기가 됐잖아요. 물론 이제 비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뭔가 좀 김이 빠지는 느낌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요? 좀 주목도가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근데 애초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의미 부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그리고 두 번씩이나 미뤄지면서 이 의미도 점점 더 원래 뭐 이렇게 큰 의미나 큰 행사, 큰 합의나 이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두 번씩이나 미뤄지면서 그 상징성마저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뭐 이낙연 대표에게 만나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뭐 당직이나 어떤 상징적인 자리를 제안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조금 김이 빠지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관심도가 이제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지난주에 불채포 특권을 포기하는 거를 이제 한 번 의총에서 한 번 추인이 안 됐었는데 이번 주에 결국 이제 결의를 했잖아요. 결의를 했는데 조건부 포기잖아요. 조건부 불채포 특권 포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당한 구속영장이 뭐냐 이 부분이 너무 모호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한테 인터뷰를 하면은 다 말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 기준이 너무 모호한 것 같은데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이기보다는 사실 정치적 선언 정도잖아요. 그래서 말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의견이 갈리는 것 같고 상징적인 표현인 만큼 강하게 표현을 했어야 한다. 이런 의원들이 있는 반면에 정치적인 표현인 만큼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좀 논의를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얘기를 해보자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당내에서 예상하기로는 지금 뭐 8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건 검찰에서 다시 구속영장을 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8월 얘기하신 게 지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가 진술을 바꾼 것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아 8월에 또 한 번 검찰 소환 조사가 있고 이 사법 리스크가 더 부각될 수 있겠다. 이런 분위기는 있는 거예요. 네.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해 뭐 이르면 8월에 다시 한 번 오지 않겠냐. 이거는 좀 정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야당 같은 경우는 이게 법적인 혐의점도 그렇지만 야당의 시각에서 보면은 연말 갈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거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또 뒷수습에 나서주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이런 예측이 있는 거고요. 그러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또 칠 것이다. 이런 인식이 지금 강하게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기본적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거잖아요. 의청에서 조건부로 수용을 해 준 건데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혁신이와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혁신이가 너무 혁신이의 말을 안 들어줘가지고 혁신이가 우리는 여기 혁신 못하겠다. 떠난다. 안 할래. 이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와서는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검찰의 체포동의안이라든가 아니면 영장 청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줄타기를 한 그런 그림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머리가 복잡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왜냐하면 일단 지금 민주당이 상시국회는 안 열기로 했어요. 상시국회를 안 연다라는 거는 국회를 안 여는 기간이 있고 국회를 안 여는 기간에는 불체포 특권이 발의가 안 되거든요. 그때 만약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그냥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많이들 예측하는 거는 검찰이 오히려 정기국회 때 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더 난감한 상황 때문에요. 그렇죠. 이게 난감하게 되는 이유는 좀 추측을 해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때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일단 다시 국회로 공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생기는데 일단 하나 첫 번째는 방탄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가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방탄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두 번째 2차가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생각보다 많은 이탈표가 있어가지고 놀랐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비명계나 친명계 모두 소강국면이라고는 보지만 소강국면이라는 거는 비유하자면 휴전 내지는 정전이잖아요. 종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소강국면 언제 끝나냐. 비명계에서 보는 건 다음번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때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소강국면이 이어지는 거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될 거라는 전제하에 이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즉 그런 기점이 온다면 비명계는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주류에서도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 거고 방탄을 해야 되냐 아니면 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부터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검찰이 어느 시기에 영장 청구를 하느냐 이것도 좀 봐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먼저 선제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고민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혁신이와의 관계 설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애매한 입장을 계속 밝혀왔는데 결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못 받는다라고 하면 결과로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혁신이도 또 머리가 아플 거예요. 혁신이는 또 어떤 입장을 내놔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민주당의 내분으로 또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이제 여권 입장에서는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정기국회 때 그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훨씬 유리한 게 법원에 가서 기각되는 게 검찰한테는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게 있어서는 법원에 가서 실질심사를 받는 게 일종의 수능시험과 같은 그런 중대한 시험인데 그거 안 치르고 그냥 국회에서 끝내주면 좋거든요. 아 저기서 안 받아줘가지고 우리 법원까지 못 갔네 시험 응시 못했어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런 셈법들이 섞여 있습니다. 8, 9월이 아주 회오리 바람이 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번 주에 하태경 의원이 뉴스쇼에 나와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진술을 바꾼 걸 두고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손절을 하려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이해찬 전 대표와 이화영 전 지사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인 건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실제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런지는 저는 확인을 못했고요. 확인을 못했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과정에 대해서 모른다는 입장이었지만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번복을 하면서 이재명 지사에게 좀 어려워진 거는 사실인 것 같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런 입장 표명이 번복됐다고 해서 주장이 좀 혐의가 입증된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친명개축 의원이랑 얘기하는데 딱 김 기자님 해주는 그런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 자체도 일단은 못 믿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잖아요.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가는 데는 여러 단계가 더 있다는 거예요. 보고를 했더라도 그 과정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불법한 지시를 했느냐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 어려운 길들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친명개 쪽에서 보는 입장은 설령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이거는 이재명 대표 체제 자체를 흔들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강상태가 쭉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해찬 개 자체가 이제 손절을 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쉽게 알 수는 없는 건데 친명개 쪽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대체로 다 이거는 개인 문제다. 검찰이 회유하고 압박해서 그냥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장을 바꾼 것뿐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이해찬 게 전체의 움직임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올게요. 네. 주말 뉴스쇼 3부입니다. 두 번째 인터뷰 주인공은 국민의인 김병민 최고위원인데요. 인터뷰 듣고 와서 얘기 또 나눌게요. 홍준표 대구시장. 골프 논란이 불거진 게 월요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어제 당 윤리위가 징계 개시안을 직권 상정. 상당히 속전속결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네.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직권 결정을 했고요. 징계에 대한 개시 여부는 윤리위원들이 모여서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당의 윤리위 강령 등을 보면 이 사행행위 유흥 골프 등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자연재해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당헌당규에 있어요? 그 골프와 관련된 부분이? 네. 우리 당 윤리위 강령의 그런 부분들이 적시가 돼 있고요. 당헌당규에 따라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도 있게 되는데요.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위 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징계가 가능하다 이런 사유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홍진표 시장의 수혜 과정이 골프도 논란이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사후 대응 해명들이 또 국민의 눈높이하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당 윤리위가 판단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산사태 그리고 수혜로 인해서 온통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제 한 뉴스를 보니까 자신의 생계를 뒷전으로 하고 자원봉사를 앞다퉈서 갔던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실제로 요구했던 자원봉사자 숫자보다 더 많은 분들이 구슬담을 흘리면서 현장으로 왔다는 보도를 받습니다. 시민들 자원봉사대. 네. 그러니까 공직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께서도 서로 아프고 공감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매뉴얼에 따랐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인식은 고위공직자의 기본 자세와는 매우 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리위원회의 판단은 완전히 독자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징계 수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예단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주셨던 홍문정 의원의 자례나 정치권에서 이런 수해 과정에 골프를 치고 또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던 일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고 또 과거에 있었던 수해 봉사 과정 속에서 말에 관한 실언으로 또 6개월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중징계를 받았던 예들 수 있습니다. 사진. 이런 부분들을 아마 윤리위원회가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전례 그리고 형평성의 과정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을 이제 당원들이 보고 어느 정도까지 징계가 되는구나라는 걸 판단하게 된다면 나머지 이제 다른 분들이 수해가 났을 때라든지 국가적 재난사태에서 본인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판단할 거라 보고 만약 홍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아니 뭐가 문제냐라는 방식으로 이런 애들이 정리가 되게 된다면 그러면 전국에 있는 공직자들이 아 이거 별 문제가 없는 거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진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복합적인 판단이 있을 거라 봅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이권 부패 카르텔의 보조금을 전면 폐지해서 수해 복구에 투입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국민 눈물 닦는 데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써라. 이런 데 돈 쓰려고 긴축 재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수해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요. 앞으로도 또 비가 더 내리는 과정을 여름에 겪게 되면 아마 국민들이 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던 이 일을 복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재원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권 부패 카르텔의 보조금을 전면 폐지해서라는 걸 연결을 시켰어요. 이권 부패 카르텔의 보조금 삭제 문제 폐지 문제는 그거고 수해 복구 재난 복구 문제 또 다른 현안인데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즉 정치적 용어하고 수해 복구라는 절박한 현안을 섞어서 이야기한 것이 이게 좀 잘못된 메시지 전달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준석 전 대표도 했고 여권 내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답덕너식으로 사실 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쓴 메시지를 계속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더 대응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에 관련된 내용 속에서는 사실 정치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마는 국무회의 과정 속에서 나왔던 이 모드 발언에서 가장 강조했던 내용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수해 복구를 위해서 모든 국가가 갖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 또 과도할 정도의 재정을 쏟아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가장 주된 메시지였다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 재원 마련에 관한 부분들을 과거에 해왔던 이야기들도 같이 함께 섞어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대통령 내외의 해외 순방 일정과 국내의 폭우 상황이 공교롭게 시기적으로 겹치면서 또 여러 가지 갑론을박들이 쏟아졌던 게 사실이에요. 리투아니아에서의 김건희 여사 명품샵 방문. 그 상점 직원의 호객 행위로 들어갔다가 구경만 하고 왔다. 이런 건데 일단 현지 언론은 그 다음 날 대표단이 와가지고 추가 물품 구입을 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물건을 샀든 안 샀든 간에 고국에서는 극한 호우로 고생하고 있는데 영부인이 명품샵 다섯 군데 구경하시는 게 적절하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현지에서 나왔던 인터넷 매체에 하나의 보도를 갖고 가십성 보도였던 거를 기억하는데 수해 한가운데에서 민주당이 연일 정치 공세에 활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내용에서 민주당이 나왔던 논평 대응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뭘 샀는지를 목록을 공개해라. 어떤 돈으로 샀는지 밝혀라.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물건을 산 게 없다. 사심관계를 하나둘씩 좀 바로잡기 위한 언론 보도가 대통령의 관계자의 발언으로 나갔던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물건 산 거 없습니까? 추가 물품 구입을 대표단의 누군가가 와서 그 다음 날 했다. 이렇게 현지 언론이 쓰고 있던데 그거 아닌가요? 현지 언론이 쓰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이 물건을 사지도 않았고 그 다음 날 같이 갔던 경호원 중에 한 명이 본인의 넥타이를 하나 샀을 뿐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샤넬의 조그만한 가방이 들어있더라. 이거는 완전한 가짜뉴스입니까? 네. 완전한 가짜뉴스고 본인들도 이야기를 하고 민망했는지 여기에 대해 사과를 했더라고요.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수해 한복판에 정쟁처럼 비춰지는 이 수많은 일들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7월 19일 수요일에 있었던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여기서도 김건희와 쇼핑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가십성 보도를 정치공세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번에 수해 골프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후 홍 시장이 해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가 매우 동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홍문종 의원이 과거 징계를 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중징계 가능성도 언급하긴 했는데 이번 주에 진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이번에 비 피해 국면에서 골프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었는데 사실 그 해명이 또 문제가 됐었잖아요. 공무원들은 주말에 자유롭게 자기 활동하는 거다. 되게 당당했는데 결국에는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당당했는데 갑자기 사과를 한 배경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징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징계 가능성이 있다고 여권 내부에서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지금 황정근 윤리위원장인데 김기현 대표랑 연수원 동기거든요. 김기현 대표의 최측근이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고 즉 물론 윤리가 표면적으로는 독립되어 있다고 하겠지만 김기현 대표의 의지를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을 공격했던 발언을 보면 김기현 대표가 먼저 모두 발언해서 지자체장의 이런 발언들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김병민 최고위원도 나서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도부가 홍준표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잘못됐다라고 딱 찍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윤리위도 비슷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고 특히 중징계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두고 그걸 막기 위한 움직임이다. 그리고 물론 중징계 이면에도 여론도 있죠.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런 여론도 같이 살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분위기들을 좀 물어보면 하는 얘기들이 홍준표 시장이 대체적으로 잘못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그런 공격받을 여지를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들은 하는데 다만 홍준표 시장 쪽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윤리위에 상정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견제의 의미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런 징계 안건이 있는데 홍준표 시장 거하고 같이 올라온 게 김연아 전 의원권이거든요. 그런데 김연아 전 의원권은 굉장히 오래전 거잖아요. 홍준표 시장 건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좀 의도가 있고 그다음에 시기상으로도 총선 전이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그렇게도 얘기하거든요. 홍준표 시장이야 어차피 공천받을 사람도 아닌데 왜냐하면 임기가 한참 남아있잖아요. 당원권 정지 일부 받는다고 해서 그게 타격은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홍준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번 총선에서 힘 못 쓰게 하겠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면에서 보자면 어쨌든 홍준표 시장이 측근을 좀 국회의원으로 넣는 데 노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원내의 세력이 좀 필요하잖아요. 본인이 더 이상 국회의원을 할 생각이 없더라도 세력이 필요한데 그 세력에 힘을 쓸 기회 자체가 완전히 박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각자 어느 라인에 줄을 서서 공천을 받기 위해 노력들을 할 텐데 홍준표 시장이 징계를 받은 다음에 국민적으로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 쪽을 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즉 총선 전에 견제책을 발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모 관계자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연히 홍 시장이 잘못한 것도 많지만 역대적으로 보자면 지자체장이 발언에 대해서 징계를 한 사례가 거의 없다.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서. 그러면서 사례로 드는 게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권이에요. 어떤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예전에 무상급식 투표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안 돼가지고 시장직도 내놓게 되고 사실 그때를 많은 여권 사람들이 보수 멸망의 참패의 시작 그러니까 보수가 좀 몰락하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재건이 됐는데 보수가 몰락하는 그런 시작점이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때 이후로 총선, 대선 쭉 안 좋았죠. 많이 패배를 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당의사 징계나 이런 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건에 대해서 이렇게 지자체장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징계를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김영환 지사 건도 같이 얘기하죠. 김영환 지사는 실제 징계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봐야 된다. 안 한다라고 하면 홍준표 시장을 좀 노린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고 그럼 또 왜 홍준표 시장을 이렇게 노렸느냐. 그러니까 모 관계자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덮을 게 많지 않나요? 하면서 쇼핑 건, 관용차 건, 원희룡 장관 건 그러니까 저기 양평고속도로 건 여러 가지 건들이 있기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도 다른 이슈를 좀 띄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건 다른 이슈 덮기용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김기현 대표와의 악연 이런 것도 영향을 좀 줬을까요? 그것도 사실 영향이 줬을 거라고 많이 생각은 하는데 다만 이번 건에 대해서 그렇게 좀 물어보면 다들 요건은 어쨌든 홍준표 시장이 일부 먼저 실수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김기현 대표가 의도적으로 끌어냈다거나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러지는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김기현 대표가 물론 비판적인 발언을 하긴 했는데 그 이상의 움직임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 징계 정도를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해요. 만약에 중징계가 나온다. 그러니까 사과도 했고 이랬는데 이례적으로 중징계가 나온다라면 그런 김기현 대표의 입김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왜냐하면 이제 한 차례 큰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좀 내분 형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민주당도 말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어요. 박영훈 청년 미래연석회의 부의장 이분이 이제 SNS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에코백을 들고 다니는데 그 안에 샤넬 조그만 가방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짜 논란을 샀고 정정을 했는데 또 이제 김을경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한 행동과 말에 대해 우리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너무 유족들을 생각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나요? 네.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여론 의원들이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기되는 그 지적이 뭐냐면 이상민 의원의 유쾌한 결별 발언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엄중 경고를 했잖아요. 최고위에서 했었죠. 그런데 이게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김의겸 의원의 발언은 해당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비꼬는 사람들도 있고 본인이 사과를 해서 좀 같이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최고 징계수인 제명을 권고를 해서 이것도 좀 앞으로 복잡할 것 같은데 일단 제1소위 윤리특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결정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어제 아침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언급이나 논의가 없었다고 해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민주당이 별로 급하거나 이거를 위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자문위의 권거지 윤리특위의 결정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남아있는 거고요. 이게 윤리특위의 민주당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김남국 의원 사태 같은 경우는 이게 위법성이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물론 검찰에서 수사는 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품위 유지나 성실성 문제이잖아요. 그러니까 향후 윤리특위 내에서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징계 수위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첫 번째로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민주당이 좀 시간을 끌 것 같아요. 시간을 끌면서 이제 여론이 지금 한참 김남국 의원 사태에 대해서 한참 여론이 들끓었지만 지금은 좀 잠잠한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김남국 의원이 어떤 발언을 내놓고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또 여론의 방향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여론을 보면서 조금 판단을 해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급하게 보지는 않는 것 같다. 민주당이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배경으로 보자면 아까 절차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회의 가면 국회의 한 200명 이상이 찬성을 던져야 되거든요. 이거는 개헌을 할 정도에 필요한 그 의석수예요. 그러니까 일단 찬성 숫자가 굉장히 많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도 어렵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제명 공고는 굉장히 많았어요. 심사자문의가 21대 국회에 들어가지고 권고한 사례도 세 건이거든요. 윤미향 의원, 이상직 의원, 박덕흠 의원인데 이상직 의원은 그냥 의원직이 상실돼가지고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서 그냥 물러나서 할 필요가 없었고 윤미향 의원하고 박덕흠 의원은 각각 윤미향 의원은 무소속이긴 하지만 민주당 출신이죠. 이 두 의원은 다 계류 중이거든요. 결국에는 실제로 여태까지 국회 역사상 제명이 된 사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했거든요. 1979년에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고 이 김남국 의원을 제명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여야 간에 어떤 주고받는 그런 힘싸움 내지는 줄다리기가 필요한데 그러면 왜 박덕흠 의원은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주고받게 될 거거든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실제로 징계까지 끌어내기가 어려울 거고 그다음에 지금 여론이 어떻게 보자면 야권에서 보기에는 약간 잠잠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슈가 있었을 때는 정말 분노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너무너무 주목을 받는 상황이었고 김남국 의원이 어딜 가든 쫓아가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슈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늘 한국의 그런 정치가 굉장히 다이나믹하다 그런 얘기들 하지만 이번 주도 많았잖아요. 사실 더 중요한 문제들도 많았고요. 홍수 피해 같은 것도 주목을 안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서 이게 이제 한꺼풀 좀 꺾였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의원들이 총출동해서 제명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면 그 정무적인 판단이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년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 전에 할까라는 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윤 대통령이 수혜 복구 대책으로 이권 카르텔을 꺼내들었잖아요. 좀 이게 무슨 수혜 대책이냐 좀 어색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사교육 경감 대책 때도 그렇고 시민단체 보조금 문제 얘기할 때도 그렇고 계속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많이 꺼낸단 말이에요. 그 배경이 있을까요? 저도 사실 좀 물어봤는데 윤 대통령이 원래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좀 답변을 못 얻었고 나중에 혹시 답을 듣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왜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이렇게 제가 표현을 드렸냐면 너무 많이 썼어요. 보니까 이게 최근에 쓴 게 아니고요. 2021년 6월에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입당도 하기 전이었죠. 그때도 소수의 이권 카르텔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2021년 11월에도 국민의힘의 그때 대선 후보 수락연설을 했는데 적폐, 부폐의 카르텔을 혁파하겠다 이런 표현을 또 썼고 그 다음에 2022년 말에는 비교적 최근인데 그때 화물연대 파업 대응하고 나서 일자리 세습, 기득권의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이권 카르텔 이런 표현을 쓰고 최근에 사교육도 다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쭉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선호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쓴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부터 검사 시절 때부터 썼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직 잘 못 만나봤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이번에 이제 카르텔 얘기를 쓴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폭우 때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인에 가했다 보니까 당원들도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폭우로 사람들이 힘든데 이때 대통령이 외국에만 가 있으면 민심이 좀 떠날 수가 있다. TK 지역에서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좀 다독여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게 실제로 이제 지지율도 좀 많이 빠진 상태였었고요. 지난주에. 이제 돌아오자마자 카르텔 얘기를 하게 된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 카르텔이라는 건 또 이제 야권을 겨냥하는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초기에도 한 번 말했었던 시민단체에 들어가는 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정치권의 보조금 뭐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이 카르텔은 이번에 이제 지지층을 좀 결집하기 위한 그런 목소리 아니냐. 왜냐하면 지지율이 많이 빠지는 상황이랑 연결해서 보자면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지층 결집 때문인지 이번에도 메시지를 한 게 생중계를 통해서 했잖아요. 그런 의도도 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생중계라는 거는 대통령이 거의 판단을 한다 그래요. 물어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생중계를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판단한다고 그러고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거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든요.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은 생중계를 해서 이제 공격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경찰 한참 이제 문제 있다고 할 때 나중에 녹화했던 거를 나중에 영상을 공개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때 그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대통령 지시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막 호통치고 이런 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보내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쓰는 거니까 이번에도 생중계했다라는 거는 그런 메시지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많이 지지율이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도 해요. 네. 오늘 이래저래 무거운 마음으로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